카니와 똘이 올 한 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, 먹고 시작할까요? 자, 깎아 먹고 시작하자 자, 성함 온다 그 다음에 똘이 똘이야, 공 갖고 오세요 이리 와주세요 옳지, 앉아 자, 첫 번째 공 주황색 똘이, 이제 두 번째 공 누나, 공 갖다 주세요 똘이, 이제 세 번째 공 갖고 오는거야, 알겠지? 누나, 공 갖다 주세요 똘이, 이제 세 번째 공 갖고 오는거야, 알겠지? 누나, 공 갖다 주세요 누나, 주세요 옳지, 앉아 자, 세 번째 공 똘이 왜 이렇게 꽉꽉 물었어? 자, 세 번째 공 갖고 오는거야, 앉아 똘이, 누나, 공 갖다 주세요 똘이, 누나, 공 갖다 주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똘이, 누나 여기로 갖다줘 옳지 공 갖고 오세요 누나 공 갖다주세요 주세요 누나 공 갖다주세요 주세요 옳지 오래 걸렸어요 네번째 공 뚜리 잘했어 뚜리야 이번에 다섯번째 공 갖다주는거야 누나 공 갖다주세요 공 얼른 갖고 오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다섯번째 공 뚜리 잘했어 뚜리 이번에 마지막 공이야 집중 공 갖다주세요 자 밀려주세요 옳지 어이구 자 마지막 공은 파란색 공 자, 또리. 아주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앉으세요. 앉아. 옳지. 하나 하나 먹고. 하나 더 하나 먹고. 또리 앉아. 또리 앉아. 아이고, 잘했어요. 하하하, 하하하하하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